문장 표현 그렇다면 이와 같이 깔끔하게 잘 읽히는 문장 표현을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가 포인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생각을 담아라 라는 겁니다. 각각의 문장들은 너무 여러 가지의 생각이 한꺼번에 들어 있을 경우 그 의미 자체가 모호해져서 그 모호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의 생각을 구성하는 단위는 우리가 문단이라고 중고등학교 때 배우기는 했지만요 그 각각의 생각들은 하나의 문장으로서 완결되어야 함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정 전 예문을 한번 보시면요 통계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.2% 상승 이 같은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고 1월 전기, 가스, 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28.3%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래서 어찌됐건 물가가 올랐다라는 얘기라는 것은 우리가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썩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도 느끼실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와 같은 문장을 작성하셨다면 이 문장에서는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라는 단편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생각을 담는 전략을 꼭 실천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통계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.2% 상승 이 같은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정도로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부적으로는 1월 전기 가스 수도 물가가 1년 전보다 28.3% 급등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첫 번째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 즉 이와 같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5.2%나 오를 거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이 문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문장을 모두 다 하나의 문장 안에 집어넣어서 그 문장들 사이의 관계라든가 각각의 문장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모호하게 만드실 것이 아니라 각 문장 단위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별로 문장 단위로 끊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셨을 때 오히려 그 문장들 사이의 관계도 명확해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훨씬 더 분명해진다라는 점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개념이라는 점 꼭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문장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대로 문장으로 구현해버릴 경우 이와 같은 법칙을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문장이 모호해지는 불상사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, 구체적으로, 구체적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포괄적인 문장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신 문장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보시면 2020몇 년 1분기 회사 순이익이 감소했다라는 문장은 뭐 어떤 점에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 상대적으로 그 의미가 대단히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2020몇 년 1분기 회사 순이익이 감소했다 이렇게 실제로 순이익이 감소한 원인을 제시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정교하게 전달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용이 20% 높아졌기 때문에 2020몇 년 1분기 회사 순이익이 15% 감소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료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인건비 부분에서 20%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2020몇 년 1분기 회사 순이익이 15%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2020몇 년 회사의 순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문장이기는 하지만 그 문장 안에서 여러 원인과 구체적인 수치를 담고 있음으로써 훨씬 더 풍부한 정보 전달 그리고 훨씬 더 정교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이 문장에서 회사 순이익이 감소한 이유와 그 정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담고자 했다면 단순하게 2020몇 년 1분기 회사 순이익이 감소했다라는 포괄적인 문장만으로는 여러분들이 한 문장에 담아야 하는 그 한 가지 생각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셈이 된다라는 것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무조건 하나의 문장에 꾸겨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충분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보가 각 문장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문장도 무의미하거나 크게 쓸모없는 문장으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